네, 시선을 발표하고 1초 부터 부탁드릴게요. 네, 센터 부탁드릴게요. 네, 오른쪽 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박수홍에 한 번 더 드릴게요. 고맙습니다. 센터 주문을 받으셔서 여름을 챙겨주셔서요. 네, 괜찮으세요? 네, 몸을 청량하실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긴장돼서 일단 가보시고요. 네, 지금 하고 일정한 것 같아요. 자, 하나 더 드릴게요. 코가 피곤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어? 뭐라 피곤해? 네, 네, 네. 네, 네. 그리고 오른쪽 시작을 할 수 있을게요. 네 감사합니다. 저희 첫 장편의 왼쪽으로 퇴제한 방법이 대단해 드릴게요. 완전히 이 시선을 왼쪽부터 한 번 부탁드릴게요. 자유롭게 손 흔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오른쪽도 한 번 부탁드릴게요. 네 감사합니다. 저희 이제 2위컷 할 건데요. 박성호 배우님과 박성호 배우님 입장 부탁드릴게요. 강아지역은 넙지 2시간 라이딩 추적절을 펼치셨는데요. 포즈 한 번 보여줄까요? 네 수고합니다. 아 네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. 아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오늘 좀 더 하고 있습니다. 네. 하하하하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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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혀 두 분 저의 시선 왼쪽부터 부탁드릴게요. 영화 속에서 걱정하는 요즘은요. 그리고 팔짱 좀 더 넣어냈습니다. 장면에서. 파티를 좀 내려주시면 됩니다. 네 좋습니다. 오른쪽. 오면.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. 네 감사합니다. 저희는 단체 컷 편안하거든요. 박성웅 배우님 입장해주시면 단체 컷. 네. 집사계에서 저희도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. 저희는 외접에서 갈까요? 계속 한번 밀부러주세요. 전혀 할께요. 오른쪽으로. 이번에는 제 보람 한 번 볼까요? 네, 이거 현실이 들으셨는데 난 뭔지 알고 있어요 아하하하하하 네, 그러면 보람 교육 시작드릴게요 저희 나방의 시간을 준비한다 네, 많은 공부 부탁드릴게요 네, 감사합니다 저희 감독님까지 모시고 마지막 갓세상 투표로 할게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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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습니다 외부서 화이팅 통장 한번 볼까요? 네 나방, 화이팅 손을 갈게요 나방, 화이팅 물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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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방, 화이팅 화이팅 잘 맞게 될까요? 감사합니다 신원 상상자 기장님들 영원히 감사합니다 고객님들 감사합니다 고객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객님 고객님들 선호가 저 정도까지 표현을 해줬구나. 되게 만족스러웠어요. 그리고 저는 선호 쪽... 오늘 모두 일을 켜는 거고 이래도 포기하지 않으실 건가요? Welcome to HELL